아 지금은 저기 뉴 아우디 RA 타고 있습니다 아유 정신없네 이것도 시승 안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타니까 참고로 이거 시승기 아니고 시승입니다 시승 세상에 우라칸 타다가 이거 타니까 이거 왜 이렇게 편해요 승용차는 승용차 소리도 되게 조용하고 이거 다음에는 저 페라리 한번 페라리 탈 수 있으면 타보려구요 그리고 구일에 터보 에스도 있더라구요 센터페시아 이렇게 단순하시다 운송산보다 언더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이게 우라칸 보다 언더가 많이 나네요 발음이 뜨거없는것 같아 그리고 제어 또 많이 들어오네요 진입 확실히 일보 기자들이 운전을 잘 하긴 하네요 중국 애들 보다 제가 실수했네요 아까 구라카 탈 때는 바로 뒤에 있는 차가 따라오지도 못했는데 지금 아까 중국 기자가 지금 이준 보기자들 바로 뒤에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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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지금 지금은 아우 뉴 아우디 RA 타고 있습니다. 아유 정신없네. 이것도 시승 안해도 되겠네요. 여기서 타니까. 참고로 이거 시승기 아니고 시승기입니다. 다시는 세상에 우라칸 타다가 이거 타니까 이거 왜 이렇게 편해요. 승용차는 승용차. 소리도 되게 조용하고. 소리도 되게 조용하고. 이 시승기입니다. 이 시승기입니다. 이 시승기입니다. 확실히 이게 우라칸보다 언더가 많이 나네요 편하긴 더 편한데 그리고 제어도 더 많이 들어가네요 확실히 확실히 일본 기자들이 운전을 잘 하긴 하네요 중국 애들보다 제가 실수했네요 아까 저기 우라카 탈 때는 제 바로 뒤에 있는 차가 따라오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아까 중국 기자가 있거든요 지금은 저 일본 기자인데 바로 뒤에 놓치지 않고 있네요 조금라면 export 일단 이제 일단 스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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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느린데 아까보다 재미는 더 있네요 속도 값이 빠르니까 여기 일본 기자가 저보다 운전을 잘하네요 아까보다 더 좋네요 아까보다 더 좋네요 아까보다 더 좋네요 저 통통하죠. 일반 일보기사로 해요. 차례가 보기로 해요. 브라칸보다 브레이크 밟으면 AS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아 더워 그리고 이 차는 포부에서 차 많이 기울어질 때 그때도 가속패널 힘차 끝까지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제어가 되게 잘 되네요 이 차는 아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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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더 재밌네요 빨리 날려갖고